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4월 구역을 준비하면서 인도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하여서 나눌 수 있는 인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 저 앞에 올려줍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세요. 요한일서 2장 우리 학교 찾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이거를 제가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낙연해 드릴까요? 들고 주세요. 보충지 하나씩 받으세요. 이거 받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잘 준비하시면 인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화까지라도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 자체가 우리가 인도하는 그 모양이니까 뭐 테크닉까지라도 잘 이렇게 보시고 습득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인도하실 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것까지도 제가 인도하는 게 다 정답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잘 그리고 항상 이거요. 메모하실 때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냥 본인도 아닌 게 뭔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 나온 이야기이고 몇 번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을 제가 드린 것은 기본적인 것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 이렇게 또 학습하셔서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다 찾으셨어요.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문장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 함께 과연하게 되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개인 보험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 아니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내가 누구냐 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생을 증명하느냐가 아버지와 아들 증명하느냐가 갖고 있으므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증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구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구하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구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구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구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구하라 이만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렬하실 때의 우리로 당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로우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지를 알리라 들어가 시작하는 질문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다음 세종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백투베이직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눈 것 거짓말당이 아니면 미치광이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 이게 먼저 보기 전에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 들어가는 질문 시작하는 질문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도 되고 또 지금 아는 지인들 가운데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영어에서 본 거죠 엘자라 해야죠 라이어, 르네틱, 그리고 롤드라고 해서 거짓말쟁이 아니면 미치광이 아니면 그리스도다 그쪽이 하는데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설명하기 전에 다른 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자 성인, 성자 또 또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하메트나 부다 같이 석가모니 같이 종교의 창시자 성인, 성현, 성자 종교의 창시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할까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 한 명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명 하나의 신 유의 신이 아니라 그 사람도 신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과 같이 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가 누군가 바로 알아야 제목과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콜앤 언콧 가짜 그리스도인 그렇죠 교회 안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세 배경 항상 기억하세요 요한일세 배경은 요한공동체 즉 요한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물론 사도말이 쓴 서신에도 배경이 많이 비슷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공동체 거짓 교사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유일신이라는 것 예수 구세주라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영향력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 신학도 있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걸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너 영생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어떻게 구원의 학생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것하고 다 지금 하는데 오늘은 진짜 제가 가짜라고 했는데 그게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세 종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 장애 거짓말 장애 종교 창설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짓말 장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냥 거짓말한 자신의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 거짓말 장애야 믿을 수 없는 만했던 사람 아니면 뭐 더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죠 아니 어떻게 나사렛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 이 말 났네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분이 본인이 말한 것 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주입니다 구세주 이게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만일 구세주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진리화하는 겁니다 뭐 어떤 종교 종교의 하나로 내가 불교도 믿을 수 있고 이스라엄 교육할 수도 있고 흰 유교도 믿을 수 있고 도교도 믿을 수 있지만 유교도 믿을 수 있지만 난 그래도 그 중에 기독교라는 게 제일 나아서 기독교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교를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뭐 정말 다같이 미친 회가 되어서 어떤 미친 사람이 이야기 하나만 듣고 우리가 다 그 사람을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지금 이러고 우리나라 20년 동안 무슨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광신자가 된다 광신자 광팬 광팬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4월 달부터는 제가 질문을 세 개만 만들었습니다 질문세계 나눔세계 그거 충분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달 거는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은 얘기 나눔에서 할 얘기가 많아서 1번 우리 아까 마지막에 누가 구절을 끝냈습니까 그럼 우리 정직사님 1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가짜들의 특징과 그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19절과 22절 23절을 중심으로서 보면 우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같이 같은 요한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간단하죠 특징은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밖에서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 특징이 18, 19절에 나갔고 그다음에 가르침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참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한 글이니까요 제가 보는 책에서 따온 글이고 빌려온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나눠모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실 1번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바울의 소신과는 다르게 좀 간단하면서도 그냥 초점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렇죠 자 나눠모어 한 우리 한길론 이스라엘 읽어주시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함께 공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1번의 답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나눠모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요새 저는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성도는 아니에요 의미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구역 인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못하는 분들 꽤 되시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잘 몰라서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여 오신 분들은 여기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분들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가게 되면 요한일서 5장 가게 되면 5장 13절 같은 날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해는 가지만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가 있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접한 사람 그래서 이제 한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찾아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으세요 한번 찾아보자고 1번에서는 여러분이 강조가 싶은 건 뭐냐면 구역 식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그걸 잘 보고 계셨다가요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뭐 저한테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우리 구역 인도분들 인도하는 분들이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셔도 돼요 이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시어나봐요 니가 그 니가 안것은 니가 안것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네 성령이 알려주셔서 안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믿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마태봉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분이 이준기 장님 한번 쭉 읽어주시죠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빌리프 가이사라 지바메이라도 지저들에게 물어 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리게 저러는 세를 이용한 저러가 내리야 어떠니는 에레미야나 선지들 중의 하나를 하마니라 그리스도에 모이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가려나 시모나 내가 그리스도다 귀를 내게 알게 하신 분 교육이 아닐까 하셔서 계시네 아버지 예 읽어보면서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구역인도자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여기서 본인의 짱막한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나 어떻게 그 고백을 하게 되었나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보통 한 3분 이내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리 한 분한테 부탁을 미리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준비해와서 이렇게 좀 간증할 수 있도록 한 분 정도 간증할 수 있도록 다 하기는 뭐하고 저 같으면 이제 자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좀 짝지어서 한 번 이렇게 간증 얘기 좀 하시죠 서로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간증은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간증은 아닙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분들도 계시고 나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인도자들이 본인의 간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걸 하게 되나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데 이 고백 없이 찾으니까 고백 없이 찾은 고백 없이 찾을 때는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찾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카톡이 이렇게 그 보내줘서 봤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할머니가 뭐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던데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막 해놓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간센보살 이러더라구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그걸 재밌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이제 싹 다 돌렸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배경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그 저기 불교 문화권에 또 불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그러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아직은 혹시 그 고백을 못하지 않는가 뭐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저도 저 그런 분 얘기 들었어요 죽음 염라대왕 앞에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염라대왕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저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 안에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주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은 맡겨주신 구역 친구들 안에서 그분들이 잘 이해하고 바른 고백할 수 있고 그 바른 고백도 마음에서 분명히 진리를 알아서 나오는 그런 고백 저 누구 흉내내고 그런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단어로 써서 하는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요번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가겠습니다 2번 우리 2번 김조현 집사님 2번 신리안이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중요합니까 24절에서 25절 네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구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리라 진리안에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뭐 어려운 답은 아닌데 거기서 진리안에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배경을 이해하시면 바로 나온 답은 아니지만 왜 말씀 안에 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진리안에 예수안에 이때 아직까지 성경이 신약은 아직 경전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거예요 처음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안에 거기 안에 거기 안에 거하지 않으면 원래 처음 들은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교안에 있었어요 예수의 신성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은 복음은 무엇이냐 제가 그 한 두세 번 나눈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다섯 가지를 저희가 다 믿을 수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랑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처음에 기억나세요 우리 인도하시는 분 처음 믿어야 되는 거 성육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셨다 마리아토의 땅에 오셨다 꼭 성육신을 믿어야 돼요 성육신을 안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자체가 공식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을 오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3년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거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셨어요 완전하신 신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45 맨 마지막에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세요 마지막에는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걸 다 믿을 수 있어야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어떤 성자의 말이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다 믿어줘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두 가지는 기억나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이 두 가지 어떤 복음이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을 애들 했어요 구액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은혜 플러스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복음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 사실은 사도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 율법을 지켜가지고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고린덕에 다른 복음에 어떤 복음이 있었어요 고린덕 교회에는 똑같아요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고린덕 교회에는 어떤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뭘 믿지 않았잖아요 뭘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다시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들은 복음에 거해야 돼요 확실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누가 버려 없다고 그러면 왜 부활이 없지 부활이 없나 정말 요즘 사시는 거 그거 아닌가 처음 들은 진리 처음부터 들은 진리 그 복음에 거해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해야 거릇 가르침 거릇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서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새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요 말씀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바로 몰라요 누가 이 말하면 그런 거 같고 정하면 저런 거 같고 그래서 빠지지 않습니까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그리스도 외에 것을 전할 때는 맛도 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맛을 봐서 그래요 그 맛을 그들의 맛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맛을 봤으면 다 붙으면 되는데 왜 삼켰어요 근데 이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배우자가 그렇게 빠진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배우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 내 배우자는 기성교에서 맛보지 못한 그 사람을 거기서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배우자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게 없는데 거기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확실하게 집어주면 확실한 그 이거 뭐 저기 구역에 이제 좀 이야기인데 한 분이 가족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지난달에 그 구역구역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용기 있어요 우리 우리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내장하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족 중에 그분이 있다고 그렇게 있는데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케어치 특히 우리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기 그분은 가족은 좋다는 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뭐 아주 열렬하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예 그 나눔 초간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눔 초 우리 저 김정호 주사님 자리신가요 나름 초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 아무치들이 고시 단단한 노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으리며 진리안에 구호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드린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진리안에 구호하기 위해 요한공동체 독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신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일단은 뭐 돌아가시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말하는데 말씀과 기도생활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란은 뭐 극성을 부리죠 극성을 부리고 한국 뭐 굉장히 극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어떤 가지 애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제 그 복음인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있죠 저는 기복신앙은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에 나와 있는 3장 1적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수의 복 평안의 복 인정받는 것 복 인정받는 복 물질의 복 다 주십니다 그거는 말씀 가운데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돼 1, 3, 5, 7, 9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 2, 4, 6, 8, 10이 복이 나옵니다 근데 2, 4, 6, 8, 10절이 먼저 목적이 되면 그것을 받기 위해 이걸 하게 되면 그건 기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의로 주세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이 자체가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문 장관님 왜 말씀을 공부하시겠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목적인 거예요 제가 제가 저기 집 살 때 우리 교회 그 장관님하고 제가 한번 아기문통과 바꿨는데 그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교일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상급을 자동으로 받는 거니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대판 쌓은 적이 기억이 나요 싸우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펄슈에 대한 이렇게 농담이고요 똑같은 얘기 맞아요 네 그 기복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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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이렇게 까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미국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는 거 강한 들어보면 그런 설교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별로 틀린 이야기는 안 해요 다 이렇게 듣기 좋게 잘 하신다고요 한 번 한 번은 그 미국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꼭 돈 우리가 그것만 하느냐고 돈 뭐 하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그거냐고 그거 아닌가 하면서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예수님도 한 번 움직이면 그 비용이 얼마냐 따져보자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열두 명에다가 또 식구들에다가 그 요 도시에서 요 도시에서 하면 그 열기 식사비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꼭 그 나무 돈 그 한다고 용하지도 말고 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시네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이 기복 신앙의 그 복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보통 뭐 복 받았다 뭐 무슨 장애의 복 무슨 뭐 이렇게 복 얘기할 땐 어떤 물질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뭐 하여튼 다 자기 개인한테 좋은 것들을 복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 성경에 나온 특히 신약에 나온 복의 개념은 그거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본적인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게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이제 저희가 그 말할 때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렇죠 죽는 것 이렇게 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오 누가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걸 누가 주십니까 양식을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에게 속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기복하게 한 거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녀가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누구랑 갔을 때 저 사람은 한 달에 이만큼 버는다 이만큼 버는다 이만큼 버는다 나는 이만큼 버는다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죠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리의 필요함 그걸 복으로 생각해서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건강한 거를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른 게 맞습니다 우리 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건강한 거를 복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항상 건강한 거만 복은 아니에요 그것만의 한정이 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한정된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같이 살다 보게 되면 그게 없어지거나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복이 없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벌받았다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예수는 잘 따라가도 물질적인 게 풍족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삶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다 그 가운데에서 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눔처에 사면서 제가 아까 자문 말씀 나눌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죠 시작이 일어나서 나중에 제가 바꿔 쓰자고 그러면 삼천포로 빠져요 여기가 여기까지 온 문장론이 상급 때문에 그죠 상급 때문에 상급 때문에 어 맞아요 아니 상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장원제오프 상급이 있는데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필요한 걸 주시는데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게 목적이 되었을게 익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장군 장관님 작전은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서 돌아가세요 하라는 걸 가세요 하라 한글자문의 질문이 모르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진리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 위한 것이죠. 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 많이 읽었다 그런 게 목적은 아니죠. 많이 읽다 보면 많이 알게 되는 건 맞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누가 말하면 출애국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목사도 모르는 걸 그렇게 알면 얼마나 제가 어이 참 근데 그거 알자고 성경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분 정말 성경이 충만하신 분이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 성경이 충만하다 그건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여주는 거. 내가 보여주는 것조차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잘 알기 위해서. 진리.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알기 위해서. 그게 영생이거든요. 요번에 시간 되면 나누세요. 요한복음 17장 3장 말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요. 지난달에 했습니다. 묵상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큰 도전과 경력의 말씀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17절.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기 해답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시기 전에 먼저 10절 보시고 제답이 제가 드린 답이 맞나튼 한 번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할 때 이제 다 돌아가면서 시키시죠. 구요원들. 그러면 제가 제일 좀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죠. 도와드리고 답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요한 건 나눔에 와서 나누는 데 있는 거니까 답 맞히는 것은 도와드리면 좋아요.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하고 질문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여기다 근데 한 가지가 나는 게 기름붐. 기름붐이 나와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참조해 보게 되면 저 기름붐이 무엇인가.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 그래 진리 안에 거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상수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 29절을 보게 되면.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두, 사랑의 모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의를 행하면,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게서. 그에게 주시는 책임이 뭡니까.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는 의를 행해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를 위해서. 그러면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 삶.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해 줄 거예요. 인정해 줄 거에요. 그게 아니라, 아,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 인정해 줄 거에요. 자기는 못하고, 너나 잘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정해 줄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의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역시키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역시키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역시키들과, 인도자들과. 구역시키들과 홈페이지들과 함께 있는 사람의 삶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딸들 집에 갔다가 딸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선. 청신이란 충족이라고 할까? 그 여기도 그렇지만 거기엔 더더욱이나 프리웨이 옆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다가 그러니까 문을 내리고 뭘 주는데 보니까 그 지플락백 안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도 뭐 칫솔 치고 이런 것들도 백을 하나 해갖고 이렇게 주니까 그 받는 사람이 너무나 감격해 갖고 그냥 땡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보기에 너무나 감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나도 못하는 우리 텔레비가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마 이렇게 부회의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총을 나누고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양태코 성교사님이 옛날에 그 배달교회 집사님 집사일 때 이제 우리 같은 구역이었어요. 같은 구역이었는데 우리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서젝션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차를 몰고 갔는데 우리가 차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준비할 물건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점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런 도구들 뭐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간단한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차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의리를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런 서젝션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집사님 따님이 했다니까 그 생각이 팍 나네요. 네 이거는 그 따님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왜냐면 그냥 돈을 주면 이게 뭐 얘기가 많잖아요. 얘기가 돈 가지고 뭐 리커스에 스토리도 가고 어쩌고도 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소란한다고 Why lie? I need a beer. 왜 lie?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기에 대한 개념은 똑같고 의에 대한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오는 거는 도덕적인 의가 나올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는 예수 아는 사람도 다 해요. 불교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행동은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의의 파운드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바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슬람들도 좋은 일 많이 선행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의 사랑과 그들의 사랑이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의 복과 그들의 복이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진리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집사님 말씀 저도 들으면 생각하는 거. 우리 딸도 주일날 엘레 있을 때 교역하는데 저기 저기 뭐죠. 피넛 보러 샌드슈 싸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왜 그랬더니 가다가 항상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주더라고. 그렇죠?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창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좀 고심하셔도 좋아요. 좀 고심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Cr Front 효과가 손 목소를 해줘те. 그 Sache 그거는 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